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와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은가요? 오늘 녹음하러 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노르웨이 스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노래하는 배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뮤지션 김유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소두입니다 가수 김평현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까요? 없고 그냥 다 부드럽게 넘어갔다 유튜브 채널 중에 에임스윙이라는 채널을 알게 됐고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 중에 하나였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있게 됐네요 너무 어렵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최대한 제 곡에 제 의도를 반영해 주시려고 많이 애써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짠거죠 섹션이랑 위험업이랑 기본적인 배성 라인들 작가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음악적으로 좋아지는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다가 스트링 잘 찍는 법 이런 걸 쳐봤는데 우연치 않게 에임 스트링이 영상을 접하게 됐죠 더보기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자신있는 스타일의 자신있는 스타일의 곡에 편곡으로 참여해서 나름대로 더 좋았고요 스트링 작업이 리올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기회에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인디 아티스트한테는 말도 안 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프리템프에, 변박에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씩 해주셔서 진짜 좋은 곡이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